아 이건데 업로드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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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쓰일지 모르지만 일단 찍어봅니다 갑자기 놀러가요 이게 무슨 일이야 깜놀 아 아 나는 계획쟁이고 우리 여보는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그렇게 되었어요 낮술 먹으면서 놀아볼까요 우우 폴빌라 도착해서 체크인하러 가요 저놈은 날 기다리고 있군요 나 맞다 통화하고 있는가 본데 여기가 침실 저기는 뭐지 저기는 뭐지 어 어 여기 좋다 응 여러분 여기 괜찮은데 헉 음 음 좋다 좋다 그리고 여기가 개인 풀장 오 오 뭐 앉아서 있는거 아 여기 따로 화장실이 여기 있구나 화장실 여기 있고 여기 또 이거 뭐 일단 찍고 알았어 주방 나 지금 빨리 물에 들어가라고 닭달당하고 있어 오빠는 갈아입어 들어갈게 들어갈게 닭달당하는 중이야 주방 싸운거 돕고 아 급하게 짐 싸가지고 전자레인지 찍다 하 급하게 짐 싸서 여보는 몰라 오 잘하는데 좀 씻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릇도 깔끔하게 있네요 오빠야 블록을 안해서 너가 모른다니까 자 난 맘이 끝해 요거는 내가 집에서 싸운거고 요거는 오묘 사온거 채소질 마이수주와 물 병맥지는 랜덤 이따가 조기사 바베큐도 먹을거에요 이제 저는 수영복 갈아입으로 갑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할까? 요거는 뭐지? 요거는 뭐지? 아 뭐라고? 손으로 어떻게 해?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다! 여보 주세요! 여보 주세요! 안녕하세요! 20년 경력의 남편이 할 수 있는 내가 못 들었구나 와 맛있겠다 오랜만에 구운 고기를 먹네 나 이거 먹어도 돼? 뭐? 이거 진짜 너무 배고파 배고파 고기 고기 다리 고기 고기 후후후후 후! 후! 림또 오리! 우와! 물속이 있는 것 같아. 오빠 라면 끓이러 갔어. 이제 한 시간 놀고 집에 갈 거예요. 집으로 가는 길. 아침까지 야무지게 잘 돌고 갑니다. 해피를 잘 돌게 해주어 감사합니다. 알았다고 하네요. 아무튼 잘 돌고 집에 갑니다. 끝! carecarecarecarecarecare 눌러주세요. 안녕! 뜨거웅! numero пят게! 흐흐흫흐흫 구독! 좋아요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.